엑소 사랑하자 엑소 사랑하자 내가 위해 자 보여서 하나 둘 셋 엑소 사랑하자 사랑하자 어 따뜻한 햇살을 꺾고 있는 기분 내 내게 보고 나보다 따뜻한 기분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가긴 한데 한 번 들어봐 줄래 난 지금 고백하는 거야 처음 널 만났던 날 노란색 소의 잔위를 들고 네, 2013년 2월 첫 주 성방송 뮤비팩 3호크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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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오늘의 최종 결과,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.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. 선호도 점수입니다.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앤넷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틀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엑소 K 축하드립니다. 네 송도만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큰 상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SM39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엑소 멤버들 부모님들 그리고 그리고 엑소 팬 여러분들을 주기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수 선생님 그리고 그리고 엑소 팬 선배님들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엑소 멤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사랑해주시는 엑소 팬 여러분들 부모님들 네 그리고 저희 엑소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멤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이렇게 큰 상 주신 엠카운트다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우리 엑소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수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엑소 멤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구호가 위아원인데 이 구호처럼 자신만이 아닌 함께하는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엑소를 생각하는 우리 엑소 팬을 생각하는 우리 엑소 팬 여러분들 생각하는 엑소 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유아원 엑소 사랑하자 네 1위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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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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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